엄마 내 숟가락! 내 숟가락이 거기에 묻었어! 우기를 이렇게, 하트. 나한테... 크기가 Cai춘. 나 손으로 들어가라 그래. 아, 이제 여기는 Puca. 파, 이거 Puca. 어떻게 특이야? 가대기 들어가야 돼요. 가대기가 뭐야? 가득이는 빼달라고 한지 없어 가득이가 뭐야? 원징이 국수야? 엄마! 가득이가 무슨 얘기가 있어요? 가득이가 양념 잖아 일어나다 에스프라스 가게 없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것 같아 냄새가 없네 맛있어, 맛있어 근데 막 휴대폰처럼 막 이런 맛은 없고 고기가 되게 얇아가지고 그런 느낌에서 먹기네요 막 막 이렇게 먹은 거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깔끔해, 깜짝이야 이거 다 먹은 거다 그가 저거 먹으면 더 맛있겠다 아, 맛있어 맛있어 뭐 이런 거 먹으면 더 맛있어 물이esa fiz잇 나 진짜 안 맛있어 이거 다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